8월 14일 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인데요.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한류 문화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줄어들었던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한류 열풍. 이를 꾸준히 성장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8월 14일 오후 5시 40분 정책인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